1인분을 하자 1인분을 하자 그런 얘기 있죠 1인분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요 근데 1인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고쾌를 해서 나는 1인분을 하고 있다고 우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피드백을 줘 아 1인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1인분을 못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주어진 일 다 처리했는데요 그럼 아하 네 하하하 하고 넘어가죠 근데 거기서 솔직하게 회사에서 피드백을 주자면 이럽니다 아 그래요? 그럼 1인분을 처리하실 때 남한테 의존 안 하고 도움을 요청을 안 하고 혼자 다 끝내셨어요? 일반적으로 아닐 겁니다 그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아 업무라는 게 협업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서로 돕고 돕고 아 그러면 당신이 남을 도와준 게 많아요 남이 당신을 도와준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대답까지 나올 정도면은 당신이 남한테 빨대 꽂고 있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반적인 업무에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보통 협업을 하니까 1인분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내가 1.2인분을 하고 있어야만 1인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0.2의 캐파시티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1인분을 하는데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처음 겪는 분야에서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남의 시간을 어느 정도 뺏어와서 추가 20%의 어느 정도 시간을 뺏어와서 내 일에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스스로 달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남은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시간을 낭비해 남한테 물어봐도 쉽게 대답을 얻어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시간 뺏었죠 그 사람 집중 깨뜨렸죠 방해시켰죠 그럼 내가 그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뭔가 물어볼 때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그 사람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어쨌든 내가 원래 혼자 일하려고 했던 게 빠진 거잖아 시간이 그러면 그거 빠진 거 남한테 가져온 시간 합쳐서 1인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2인분이 돼야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1인분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내가 남한 시간 다 뺏어와서 1인분 처리했어 난 1인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죠 인성이 글러먹어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1인분이라는 거에 가치가 나는 1인분 같은 남은 아니라고 해 그럼 그럴 때는 보통 거기에서 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남한테 베풀고 살아라 이게 회사에서도 적음이 되는 얘기예요 베푸는 게 그냥 배알 없이 다 그냥 주중이 아니라 베푸는 만큼 받아와라는 얘기죠 사실은 왜냐면 베풀기만 하면 그러잖아요 너 쪼다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협업이라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괜히 뭐 아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준다고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남을 도와주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안 도와주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면 내가 남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신입인 경우 내가 남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 뭐 기껏해봐야 잔심부름하는 도움이나 조금 더 해줄 수 있겠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때는 예외고 경력이 쌓여가고 최소 1년 정도가 됐을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아껴주고 남이 나의 시간을 아껴줘야지만 팀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야 다 돕고다이 하는 곳이면 시너지는 없고 각자의 잘하는 능력으로 버텨야 되는 거고 근데 각자 버티는데 갑자기 시너지 뭐라 그래 그 아웃풋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이 줄어든다 그럼 뭐 다들 그냥 안 되는 사람들 고만고만 모여서 서로 얘기 안 하고 사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 1인분을 해야 된다는 가치는 결과적으로 내가 1.2인분을 해야지만 회사에서는 1인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2인분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걸로 3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포프였습니다